일단 지난 5월 12일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어떤 시간, 장수적 의미가 있을까요? 장수적 의미가 있고 시간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수적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 상징적인 곳이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또 특히 제가 배경이 노무현 대통령이 타고 다니신 무수 차량이 배경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유산이 세종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 앞에 지방자치회관인데 지방자치회관이야말로 지방분권이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수적인 의미가 있는 데다 제가 또 2010년도 세종시 원안을 사소하고자 20일간 단식 투쟁한 곳이 세종시의 원안을 지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세종시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당초는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날이 우리가 출범 선고일인데 그걸 갖다 선언일인데 이거 한 이틀 연장인 게 그날 마침 대통령께서 기자 간담회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틀을 연기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가치를 계승하자, 그런 의미도 당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첫 번째 시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공식 출마하는 두 번째 시인데 말씀 중에 도민의 도의가, 민의가 수렴되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치사께서는 이 정도면 도민의 민의가 수렴됐다고 생각하시고 발표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100% 도민의 민을 들은 건 아니지만요. 일단 도의에서 한 29명의 도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고 기초위원, 특히 민주당 기초위원의 시의원님들, 군의원님들 전원이 함께해 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충남에 있는 교수들 백인이 백인 선언을 통해서 출마 촉구선언을 한 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 기업인 백인도 함께해 주셨고요. 또 특히나 체육단체장님들이 한 75분이 함께해 주신 것도 도민의 민의 절대 저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략 도민의 민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출마를 선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후보시든지 100%를 다 담으셨을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퍼센테이지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어떤 체육인들이 우리 체육계에 관심이 많으시고 체육인이다 이렇게 양치사를 소개를 했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체육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충남 육상연맹 회장을 제가 한 11년간 여기 만박했거든요. 두 번째 대한궁도연합회 회장을 제가 한 또 11년간 여기 만박했죠. 또 대한민국 17개의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17개의 시도에서 체육자가 들어간 부지사가 있는 유일한 곳이 충청남두입니다. 충남 체육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이죠. 그래서 체육자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도가 축청남두이기 때문에 체육인이라고 해도 그게 너무 과장되지 않다. 그렇군요. 또 저는 체육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체육인들이 같은 체육인이라고 촉구선언하는 것도 과장된 선언은 아니다.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지금 레이스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충남 도정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경설을 치러야 하는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충남 도정이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지사 직체를 갖고 출마한 예는 좀 왕랑이 있거든요. 예컨대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님도 어떤 도지사직을 직체를 갖고 출마하셨고 이재명 성남지사도 그렇게 출마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런 설레도 있고 해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출마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정이 소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제가 도정을 철저히 챙길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이 부지사와 기조 시장님부터 한 여러 실국장님들, 공직자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따로 도정 공백이라든지 소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부진 각오로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들 입장에서도 혹시나 도정에 차질이 있다면 오히려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되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각별히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